그분의 곡들 위주로 그분을 연주했던 앨범의 시작된 곡들 위주로 연주를 이어나가겠습니다. 첫 곡으로는 엘모오프라는 작곡가의 디다라는 곡인데 이 곡을 프렌트 랜덤과 연주했던 버전으로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. 무척 문자에 넣었을 때 대전을 연주하는 극을 준비했습니다. 부동산, 강제, 강제, 동생, 동생 몸, 유일한 곡을 동생대한 유일한 작곡을 위해 연주하는 곡을 맞춰보세요. 배이 더 강제한 땅을 연주한 곡이 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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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